10지보살이 하는 실천행위 빨리, 지금 10지품을 못 들어갔어요. 10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0지보살이 하는 실천행위 이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살, 마하살은 모든 중생들이 모두 이원성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이원성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큰 연민에 안주하면서 이와 같이 정멸의 법을 수행한다. 단 하나인 본성에 들어갔다는 게 이원성을 초월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생들은 이원성 세계 속에서 못 벗어나더라.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연민의 마음을 절대 버리지 않고 중생 구제하겠다. 모든 중생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슬퍼할 빛자죠. 중생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으로 안주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멸법을 수행한다. 그러면서 열반에 들어간다. 이 열반이 그냥 열반이 아닌 거죠. 소승의 열반이 아니고 대자 대비를 버리지 않은 열반이기 때문에 늘 열반이면서 동시에 늘 보세요. 늘 열반이라는 게 보리의 부분이고요. 늘 대자 대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 중생성의 부분이에요. 보리, 설탕. 그래서 보살입니다. 부처님보다 보살 개념은요. 초기 불교 때 부처님 개념보다 큰 개념이에요. 부처님 개념이 다시 정립되는 거죠. 대승에 오면. 초기의 부처님 개념은 열반에 들고 끝나는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 가지 힘을 얻어서 십지보살은 부처님이나 갖고 있는 열 가지 힘을 얻었대요. 그럼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으로 분류됩니다. 십지보살은. 그래서 인드라망이 제석천의의 무기예요. 그물. 인드라신의 그물. 인드라신이 제우스신과 동급이죠. 인도의 제우스신이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자꾸 제석천을 무시해요. 아라한들만 어디 움직여도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로 무시해놨는데 엉철이죠. 그건 불교의 편견입니다. 제우스신 같은 존재. 인도 최고의 신이에요. 그 인드라신이 갖고 있는 무기가 인드라망도 있고 금강저도 원래 인드라신 무기예요. 벼락치는 도구예요. 제우스가 벼락치는 신이죠. 동양에서는 구천상제가 벼락을 칩니다. 담당합니다. 최고 꼭대기 신이 벼락을 쳐요. 원래. 인도 최고 꼭대기 신으로 벼락치는 도구가 금강저예요. 그 금강저가 지금 불교에서는 흔한 무기인데 원래 그 인드라신의 무기예요. 그래서 인드라망이라는 것도 그물망이죠. 온 우주를 덮는 그런 그물망. 그런데 어떤 그물이냐. 인드라망이 이런 그물인데 그물 여기 만나는 데마다 구슬이 하나씩 있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드라망이 재미있는 게 이 구슬 안에는 모든 구슬이 반영되고 또 이 구슬한테 모든 구슬이 반영되고 서로 또 반영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걸 표현할 때 인드라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에요. 저 구슬 하나하나가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에 온 우주가 다 얽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전생만 캐도 이 우주적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우주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실제 우주가 이게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주예요. 지금 우주라고 할 때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구슬 안에 들어와 반영된 온 우주 각자가 서로 이렇게 반영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서로 연기적으로 너가 있어 내가 있다 이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재밌죠. 그럼 인드라망의 법계에 들어간다는 건요. 부처의 힘을 가지고 중생들의 이런 세계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도와준다는 인드라망 같은 그런 법계에 들어가서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각자의 법계에 들어간다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비집고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서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우주에 부처님이 여러 모습 십지보살이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는 거죠. 스승으로서 나타나서 인도해 준다. 열애의 장애가 없는 해탈을 성취하여 열애나 얻는다는 대승의 열애입니다. 소승의 열애가 아니고 장애가 없는 위대한 해탈을 성취하여 사람 가운데 웅장하고 용맹한 큰 사자호가 사자 같은 소리가 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자호예요. 사자가 울면 동물들이 다 깜짝 놀라겠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자호인 거예요. 중생들을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중생을 깨어나게 하는 존재. 여러분 이 우주에 존재하시려면 사자호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가족들이 막 긴장하고 이게 아니고요. 쫄고 이러면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정신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을 대하면 정신이 한번 새로워지고 이런 존재. 사자호 아닙니까? 말 안 해도 사자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셔도 안 되고 그쵸? 쫄게 하자 이게 아닙니다. 깨어나게 하자. 두려움이 없음을 얻어서 이거 다 열애가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애만 얻는 거예요.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음이라는 건요. 원래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이 얻은 힘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게 뭐냐면 첫째 정등각 무예. 올바른 깨달음을 얻음에 두려울 게 없어요. 자명하다는 거예요. 나 깨달았어. 이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 영진 무해. 번뇌를 모두 극복했어. 이 말을 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명하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이 말을 자명하게 하고 아라한들은 못 한다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거기에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즉 이 얘기는 뭐죠? 아라한들은요. 번뇌 다 끝낸 게 아니에요. 찜찜해요. 석가모니만 두려운 게 없더라는 건 자명하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진짜 봐도 남이 봐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고 우주가 봐도 번뇌가 진짜 없더라는 거예요. 끝장나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명함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으면 네 가지 자명함이라고 보셔도 돼요.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어 하는데 자명해야 됩니다. 나 번뇌 끝났어. 이 말에서 자명하다는 거예요. 또 설장법 수행의 장애가 되는 법을 얘기할 때도 자명해요. 자기가 진짜로 극복했으니까. 설출도 출세간의 도를 얘기할 때도 자명하더라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는 이런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출세간의 진리면 법신불 안에 참나 안에는 우주에 이런 진리가 있어. 우리가 말하면 출세간의 진리는 뭘죠? 육바람이. 육바람이래 근본올리가 우주에 있어. 이 말할 때도 자명하더라는 거예요. 다 해봤으니까. 이거는 지금 초기불교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대승식으로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대승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스케일이 좀 달라요. 석가모니 얻은 정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대승에 오면 온 우주적 부처님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자명함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네 가지 자명함 두려움이 없음을 얻으면 어때요? 장애가 없는 청정한 진리의 수레바퀴를 운전할 수가 있죠. 법륜을 굴릴 수가 있어요.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 진리로 여러분 현상계를 진리로 경영하면 법륜을 굴리시는 거예요. 진리의 수레바퀴가 원래 석가모니 때는 뭐였죠? 상징되는 게 팔정도였죠. 팔정도. 팔정도. 이 팔방으로 뻗친 게 수레바퀴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승에서는 지금 육바람일을 더 강조하니까 이 여섯 개의 살을 가진 바퀴라고 이해해보세요. 육바람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를 법륜을 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걸립니다. 진리대로 우주를 경영하는 거를 진리의 수레바퀴를 잘 경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지혜의 해탈을 얻어서 일체의 세간의 경계를 깨달아 알며 중생의 모든 사정을 다 꿰뚫어본다. 그랬죠? 지혜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해탈. 이건 열해나 얻는 걸 지금 다 얻은 겁니다. 다섯 번째 생사의 소용돌이를 끊어버리고 지혜의 큰 바다에 들어가며 이제 윤회에서 자유를 얻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기가 원하면 또 마음대로 우주에 접속해 오시잖아요. 윤회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피동적 윤회를 극복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삼세여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잘 보호한다. 부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한테 그 부처님의 의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다. 일곱 번째 일체 부처님의 진리의 바다의 실상의 근원에 도달한다. 말이 어려운데 일체 부처님도 결국은 뭐죠? 일체 부처님도 육바람이래의 진리일 뿐이에요. 진리 덩어리 부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근원이 뭐겠어요. 육바람이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바람일 그럴 때는 참나와 애고의 협업을 얘기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육바람일의 근본 종자들을 지금 근본 실상이라고 보면 맞아요. 바람일은 이미 작용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베풀었으니까 법신이 육바람일 덩어리다 라고 할 때는 그런 육바람일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꽉 차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시공간 안에 펼쳐진 건 아니니까요. 육바람일이 펼쳐질 때는 바람일이라고 하자는 거죠. 펼쳐질 때는 바람일. 참나 상태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실상 펼쳐지면 바람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자. 그런데 그럼 우주는 육바람일을 못하느냐 아니죠. 육바람일을 늘 구현하고 있죠. 다만 참나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바람일이라는 건 현상계에 구현된 모습이니까 그걸 구현시키는 능력과 지혜의 덩어리라는 의미인 거죠. 육바람일의 근원이 출세관에 진리고 거기가 법신부를 법신부라고 할 때 그 법에 해당되겠죠. 다르마. 근원적인 다르마. 저는 뭐라고 부르나요. 근원적인 다르마는 근본 실상 이라고 부르고 그게 바람일을 통해 표현될 때는 뭐라고 하죠. 보편법칙. 이게 어려우시면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실천요령입니다. 현상계에서 실천하는 요령을 알아야 바람일을 할 수가 있고 바람일이 근원적으로 나오게 된 동기는 근본실상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육바람일을 하라고 내몰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육바람일의 근본종자가 여러분 지금 일체부처님의 진리의 바다의 실상의 근원이 되겠죠. 그 놈이 펼쳐지면 바람일로 펼쳐지는 거죠. 유교로 치면 바람일은 유교로 치면 사단에 해당돼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미 발동한 양심 그거에 뿌리가 되는 근원적 양심이 있겠죠. 그게 근본실상이면 밖으로 표현된 거는요. 측은함이라는 건 시공간 안에서 조금씩 다 다르지 않나요? 측은함 수호 부끄럽고 미움 이런 건 이미 발동한 거잖아요. 발동했을 때는 바람일로 보시고 발동하기 전에 양심 그 자체 아까 이 명덕이라고 하는 거 발동하기 전이거든요. 발동 전에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처럼 불교는 근본실상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미 육바람일 덩어리인데 표현은 현상계 안에 표현은 안 된 거잖아요. 표현되면 현상계 안에서 표현되면 우리가 바람일이라고 부르자 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마무리입니다. 보살은 이런 진실한 행 십지보살이 하는 행위를 진실 행위라고 해요. 진실 실상 그대로 하는 행 자 어떤 실상 그대로예요? 우리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육바람일의 근본정자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보태지도 덜지도 않고 그대로 양심이 시키는 그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공부 죽어라 해서 십지까지 가니까 더 뭔가 신기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본성 그대로 사는 존재가 됐다 로 끝나요. 별거 아니죠. 걔는 지금 사실 걔는 원래 본성 그대로 사는데 인간은 본성 그대로 살려면 십지까지 가야 된다는 불합리하시죠. 이게 인간의 모순적인 어떤 실전입니다. 공부 그냥 생긴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험해져요.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더 피파 왜냐하면 탐진치대로 살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공부를 하고 때를 벗길수록 나은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결국 우주가 하라는 그대로 사는 우주법 그대로 사는 사람 되고 끝난 겁니다. 십지, 보살까지 가면 자, 여기에 안주하면 어떻게 돼요? 일체 세간에 하늘 사람 천인들 하늘나라 사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 그리고 마구니들 브라 범천 그러면 브라마죠. 브라마 사문 브라마는 이제 사문은 계급 상관없이 출가한 사람들이고 브라마는 계급 중에 제사진에는 그리고 경전 공부하는 계급들이죠. 브라만들 건달바들 음악 연주하는 신들 아수라 전쟁의 신들 등 친근한이는 십지, 보살이 친근하게 여기는 그 모든 존재들은 다 깨달아서 열리고 환희하고 이거는 육도 불문하고 온 우주에서 십지, 보살과 친근한 이들은 다 깨달아요. 친근한이라고 말한 게 재미있어요. 친근한 이들은 이것도 다 이게 또 그 덜 친근하면 좀 덜 열리나 보죠. 친근한 사람들은 다 열린다. 환희하고 청정하게 되니 보살의 열 번째 진실 행위라고 한다. 이것도 아시고 결국 십지, 보살 돼도 친근한 사람부터 구제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살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잘 모르면 못 도와주잖아요. 뭔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인연이 닿아서 전라도 말로 뽀짝 옆에 붙어 있어야 뭔 말이라도 잘 받아 듣고 하죠. 화원경 십지품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마하 보살이란 얘기에요. 큰 보살 그냥 보살 마하살은 합쳐서 큰 보살님이 위대한 보살이 일지에서 구제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무량한 지혜로 관찰하여 깨달아서 일지부터 구제 올 때까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뭘 얻었느냐 이걸 깨달아야 십지에 들어갑니다. 잘 사유하고 닦아서 익히며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하는 게 사유하는 거고 자기가 결론 낸 자명한 거를 반드시 심신으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고 동양에서는 학이 시습지 그러죠. 배운 거 또 그걸 익히고 광명한 진리를 잘 완성하며 실제로 해보고 내가 공덕을 닦아서 육바람이를 실제로 해보고 제일로 답 안 나오는 분들이요. 말로 하는 분들은 답이 안 나옵니다. 글로 배우고 글로 읽고 저를 비판하시고 경전을 비방하시고 하는데 단순히 재비판이면 괜찮은데 경전 비방이 돼버려요. 옛날 어른들이 성년들이 해놓으신 걸 그냥 그렇게 본인 머리로 개념으로 비판하시면 안되고 작은 거 하나라도 해보시면요. 정말 맛이 다릅니다. 오늘 육바람이를 하시면 그분들 키보드 워리어 있죠. 여기서는 자판 갖고 계신 동안에는 십지보살들이 있어요. 근데 자판 넣고 돌아서면 그 집안에 제일 문제화들이 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육바람이를 조금만 해보시면 반찬이 달라지고 분명히 달라집니다. 가족들 눈빛이 달라지고 낫빛이 달라집니다. 이런 실질적인 효음이 없이 글로 우리가 한 십지 얻으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말만 잘하는 사람은 입에서 입에서 빛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끼리 농담으로 입에 사마가 뜨고 대광 방광이 이루어지고 뭐합니까. 행으로 나와야지 말만 이러면 안 되거든요. 키보드 오리어들은 손가락에서만 빛이 나오고 이러면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광명한 진리를 한번 완성해보시라 하는 거는 다 해볼 실제 해볼 줄 모르는데 완성됐다는 말을 쓰진 않죠. 끝이 없는 깨달음을 돕는 법들 조도법이 뭐냐면 이게 번역이에요. 실천요령 보편법칙을 불교에서는 보리분법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돕는 깨달음을 돕는 법들 깨달음 실천요령들이에요. 우리가 도를 얻기 위해서 닦아야 할 온갖 수행법들 있죠. 다 조도법에 해당돼요. 도를 여기서 도는 깨달음입니다. 보리를 지금 도라고 번역하신 거예요. 보리분법이라고도 번역하고 조도법 도를 돕는 법 그러니까 잘 모으며 현상계에서 좋은 선한 선한 방편들 중에 못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줄 안다. 초기 불교에서는 조도법을 37도품이라고 그러죠. 오력 오근 사념처 팔정도 이걸 다 해서 조도법 그럽니다. 그걸 다 잘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은 다 꿰뚫었다. 이거예요. 사 정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무량심 육바라밀까지 보태면 원만한 조덕법이 다 나와요. 그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큰 덕과 복덕과 지혜를 증장시켰다. 육바라밀을 잘하니까 반야는 반야대로 늘고 공덕은 공덕대로 늘죠. 그래서 널린 큰 연민을 행하며 모든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세계의 차별성을 잘 알며 현상계의 다양성을 모르면 십지보살 못됩니다. 삼계의 왕이 못돼요. 중생을 어떻게 경영해요. 중생들 처지를 모르는데 십지보살 사람이 지옥 견학 갔다가 막 자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중생들이 이렇게 사는 줄 몰랐다. 이러시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엉뚱한 얘기하죠. 그런 분들은 중생들 힘들다 그러면 밥 못 먹느라 그러면 고기 못 먹는다 그러면 빵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본인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중생 사정을 모르니까 자기는 늘 룸 다니면서 중생들 힘들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이성에 집착해 이러고 자기 사는 세계랑 지금 다른 중생 세계를 모르니까 이번에 개 돼지 발언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진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자기 사는 세계에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 안중이 없고 너무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인과의 결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힘든 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다. 노력을 안 했거나 게을렀거나 사실 알고 보면 금수저라서 자기가 성공했을 수도 있고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경쟁에서 자기가 이겼을 확률이 높은데도 남들이 공정한 어떤 시합의 패배자처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중생 사정을 대봐야 알아요. 저쪽 사정이 대봐야 뭔 기분인지 전혀 모르니까 빚이 있으면 더 파이팅을 할 수 있다. 미친 거죠. 이런 사람들 엄청난 파이팅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런 걸 해주는 곳이 지옥이죠. 지옥은요. 여러분 비탄감 해주는 곳이에요. 다시 살 의욕도 만들어주고 지옥에서 구르다 보면 정말 개, 돼지라도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지옥만 아니라면 축생이라도 여기 다른 게 아니라 축생만 가도 성공인 거죠. 지옥 입장에서 그런 걸 파이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옥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중생들 죄 지은 거 탕감하고 새로 의욕이 나게 해주는 거 그런 말 잡고 하시면 그런 데 가시지 않을까 세계의 차별성 중생의 정글에 잘 들어가 정글이에요. 진짜로 빽빽한 숲이라고 돼 있어요. 중생들의 정글 속에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겁나서 십지보살들은 잘 들어가서 육바라밀로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열애께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열애의 경지에 머물러요. 대단한 분이죠. 이미 열애면서 동시에 절대로 중생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십지보살인 거예요. 십지보살은요. 비로자나불보다 위대한 부분이 있어요. 아셔야 돼요. 비로자나불은 할 수 없는 것을 중생성을 지닌 보살이 합니다. 비로자나불은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는 없다고요. 중생계에 들어가 줄 수는 없다고요. 십지보살이 불성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중생들한테 위로의 말도 해주고 진리도 말로 풀어주고 해준단 말이에요.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비로자나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소통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자나불보다. 원래 다 하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니까. 비로자나불이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 게 중생 보살만 되는 거 아닐까요? 비로자나불이 다른 거 다 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 보살 만드는 거 이게 안 돼요. 어렵죠. 그럼 그거 해주는 인간이 얼마나 귀하며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과라는 게 얼마나 큰 성과 겠습니까? 그리고 열애 께서 행하는 자리 열애가 하는 거 다 하고 열애의 정멸행 이거 열반입니다. 열애가 얻은 열반에도 다 들어가고 열애의 열 가지 힘과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음 아까 했죠. 자명함 열여덟 까지 아라한과 보살 함께 하지 않는 열애만의 그런 열애만이 갖고 있는 그런 다르마들을 항상 관찰할 수 있고 관찰하고 실제로 얻어요. 열애의 경지를 얻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애만이 갖고 있는 지혜를 다 꿰뚫어 보므로써 이 보살은 일체의 종류 일체의 지혜에 대한 암을 얻어요. 우주에 열애만이 알고 있는 걸 다 알게 돼요. 다라고 말 못해요. 중생성이 있으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꼭 알아야 할 건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열애의 직책을 받은 지위 관정이라고 부른다. 정수리에 이제 너가 이제 앞으로 이 세계의 열애는 너다. 이 구역 열애는 너야 라고 인정을 받는 게 관정입니다. 그래서 관정 받았다고 하고 정수리에 물 물을 부어줬다 이렇게도 말하고 다른 말로는 한문으로 번역을 두 가지로 번역했어요. 인도말을 관정이라고도 번역하고 수직위 수 받을 수 직책직 위치위 열애의 직책을 받은 지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인도말로는 같아요. 지금 번역할 때 한문으로 두 종류로 했어요. 관정 받았다고 번역한 데가 있고 직책을 부여받았다고 지금 부처 등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주 우리가 사는 우주의 맨 꼭대기 세계 북극성이 상징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북극이라고 색구경천 세계서의 북극성이에요. 형상 있는 세계 중에 제일 꼭대기 세계 색구경천에 살면서 온 우주를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삼계의 왕이 됐다 그럽니다. 십지보사를 왕으로 등급한 거예요. 이분은 열애로 분류됩니다. 분류상은 열애로 분류돼요. 비로자나 불과는 또 다르니까 차이를 두지만 분류상은 열애로 분류되는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7지 8지 이상은 이미 열애로 분류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제대로 열애로 분류됩니다. 정식 열애로 네 번째 이러한 산매가 현전할 때 어디로 가버렸죠? 놀라셨죠? 불자요. 마음은 급하고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저기가 있는데 불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산매들이 나와요. 이분이 얻은 산매. 보살 마하살은 이 십지보살은 이런 지혜로 열애의 직책을 받은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산매를 얻습니다. 보살의 번뇌를 모두 벗어난 산매도 얻고요. 법계의 차별상에 모든 법계 보살의 번뇌를 모두 벗어나 열반에 들어가는 산매도 얻으면서 동시에 구지보살까지의 번뇌도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중생의 모든 다양한 법계의 차별상도 다 알아서 거기 들어갈 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산매도 얻어요. 그러니까 그 열반의 자리에서 모든 온 우주의 타락한 모습 밝은 모습 다 이해할 수 있는 산매도 얻고 장엄한 도량의 산매 그게 도가 구현되면 어디까지 밝아질 수 있다는 것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산매 그걸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산매 들어가고요. 일체 종류의 활용한 빛의 산매 당황하셨죠? 화려한 입니다. 화령한 아니고요. 화려한 빛의 산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광명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산매도 없고 일체를 갈무리한 진리의 바다의 산매 진리의 바다라는 건요. 바다만큼 여러분 진리가 갈무리 돼 있는 그런 창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진리를 캘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진리와 접속할 수 있는 산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바다와 하나가 돼버린 산매 그 바다와 하나가 돼버린 산매 그 바다로 상징되는 그런 진리의 창고랑 하나가 돼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인 산매인데 해인 산매는요. 아까 이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게 비로자나 물의 나툼이죠.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바다입니다. 진리의 바다예요. 지금 여러분 진리의 바다 속에 살고 계세요. 공기도 진리의 나툼이고 땅도 하늘도 존재하는 모든 것 저런 소음도 진리의 나툼이고 다 진리의 나툼 속에 존재해 전체가 진리의 바다인 거죠.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각자 다른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법이 한 법이 나타나는 바다로 표현합니다. 바다 안에 온갖 생명체가 살지만 한 덩어리로 바다죠. 다 그 바닷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한 바다죠. 한 진리를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한 바다 속에 우리가 다양한 존재 같지만 한 바다 속에 존재라는 이런 이게 결국 우리 일체의 의심조를 깨달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모든 존재가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해인산매를 얻었다 그래요. 진리의 바다와 하나가 되는 산매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몰라 하면서 천체랑 어떤 벽도 세우지 마시고 다 또 다른 나라고 여기시면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하면서 참나 자리도 느끼고 현상계도 느끼면서 얻는 거죠. 참나만 느끼시면 몰라요. 참나도 없고 참나 자리에서 현상계를 바라보면서 참나가 50% 이상 비중만 차지하시면 현상계 전체가 진리랑 둘로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게 있어도 동시에 구름은 떠다니는데 하늘은 여여하듯이 진화는 여여하고 참나는 여여한데 그 참나의 작용으로 생각감정 호감은 여동하고 있는 이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시면 해인산매를 체험하십니다. 그렇게 해인산매를 명상 중에 한번 느껴보세요. 모든 게 나랑 둘러보지 마시고 그러려면 몰라를 잘하셔야 돼요. 너는 뭐다 나는 뭐다 자꾸 쪼개시면 바다로 안 보이겠죠. 물속에 들어가서 돼요. 너는 상어고 너는 산호초고 나는 사람이고 이러고 있으면 다 찢어져 보여요. 그런데 전체가 바단주를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몰라가 제일 좋은 해인산매를 얻는 도구입니다. 일체를 판단 중지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없어져라도 아니에요. 몰라는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는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판단만 중지해보세요. 현상계를 보고 듣고 느끼시면서 몰라를 적당히 쓰셔야 돼요. 다 몰라 해버리면 참나로 들어가 버리니까 현상계를 보고 듣고 느끼는 정도는 다 놔두고 따지는 것만 막아보세요. 한번 몰라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대로 우주랑 나랑 둘이 아니고 내가 우주의 바닷속의 존재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 근원은 참나자리라는 것도 아실 거고 몰라만 하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거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이름 붙이는 것만 몰라 해보세요. 느낌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감이 생각이 감정이 다 일어나게 두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만 말고 몰라만 하고 느껴보시면 그런 산매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마음이라 그냥 그렇게 쉬고 계시면 느껴져요. 그렇게 원래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안 따지고 계시면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실상이니까 억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단체들은요. 가면요.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온 루즈가 너랑 둘이 아니니라 저 구름도 너랑 둘이 아니니라 아무리 봐도 둘인 것 같은데 둘이 아니니라 근데 둘인 것 같은데 둘이 아니라고 하게 하려니까 야 너 구름 없이 살 수 있어? 뭐라고 따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구름이 너니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아니고 뭘 하고 계시면 전체가 하나로 느껴져요. 저 구름도 내 마음의 오감작용인데 실제 여러분 뇌작용이에요. 조용히 쉬고 계시면 전체 뇌작용이에요. 다 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은 그걸 해인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뇌작용을 정신작용을 일으키는데 하드웨어는 내지만 내면에서 정신이 소프트웨어로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을 초연하게 쉬고 계시면 정신의 광원이 참나고 그 빛으로 여러분 마음이라는 홀로그램 마음작용이라는 홀로그램 작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광원과 홀로그램이 둘이겠습니까? 광원이 참나고 홀로그램이 꿈일 때는 잘 느껴지시죠? 꿈이라는 홀로그램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뇌 속에서. 모른다 하고 쉬시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일체 모든 걸 다 모른다 해버리면 참나로 돌아가실 거고 현상계를 남겨두고 모른다를 적당히 쓰시면 분별만 끊어진 채로 현상계랑 둘이 아닌 상태로 존재하실 거고 이건 여러분이 조절하기에 따라 다양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산매 저런 산매 시지보살도 다 얻는다는 거예요. 광대한 허공계의 산매 실제로 일체계 일체가 끊어져 버리고요. 광대한 허공만 펼쳐지는 산매도 있습니다. 또 일체의 진리의 자성 근본실상을 관찰하는 산매 그 산매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육바람일의 근본진리들이 실상들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산매가 있을 거고 또 일체 중생의 마음의 작용을 아는 산매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초연한 시각에서 파지는 공감하면서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산매도 있고 산매인 이상은요 한 걸음 떨어져서 봅니다. 그런데 살인자의 마음도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도 또 이렇게 막 불륜을 저지르는 그 커플의 마음도 느껴지고 다 중생들이 다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실제 여러분 안에도 그 정자는 다 있어요 이해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안에도 그게 다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거기다 물을 안 줬을 뿐이죠 누군가는 거기다 열심히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되게 여러분 본인을 희생해서 되게 여러분한테 큰 깨달음을 주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먼 길로 달려간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도 이해하셔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마음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마음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나는 물을 안 줘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안 가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중생 중에 이 우주를 한 마음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 꽂힌 마음이 하나 있어요 꽂혀서 멀리 간 마음을 내 마음이냐 보면요 또 한 번 공부가 됩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간접체험을 하게 돼요 걸어본 것처럼 느끼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간접체험을 많이 하셔야 빨리 성장해요 레벨이 영 체험이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면 성장을 못해요 근데 지금 한 생에 경험을 많이 하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 사정을 되게 열심히 듣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드라마라도 보세요 할 일 없으십시오 뉴스도 보고 케이블 보시고 하면서 다양한 마음들을 공감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한 생 살아 본 것처럼 돼요 이해되시죠 어떤 한 석학이 나와서 90평생 산 지혜를 촥 얘기해 줄 때 한 시간 듣고 90년의 지혜를 지금 얻었잖아요 이런 걸 이런 걸 지금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소수행을 하면 이런 거 무시해요 다 무상하도다 괴롭도다 내 것이 아니도다 참나 외엔 다 무시하니까 열반 외엔 다 무시하니까 대승보사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중생을 전혀 못 돕고 자기도 못 도와요 누구 얘기든지 들어보면요 나랑 정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들어야 돼요 누군가 물을 이렇게 주면 저기까지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또 가르쳐줘요 다 내 마음입니다 전체가 한 바다라고 생각하면 한 바다 속의 다양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부처가 되지 않으면요 보살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공부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부처 된 뒤에도 또 문제가 많겠지만 서로 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지금 그곳을 향해 가라는 양심의 명령이 있다면 주의 깊게 들으면서 영양되는 대로요 제 얘기 듣고 또 오해하셔서 오늘 밤부터 잠 안 주무시고 케이블 계속 돌려가시면서 보시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이제 큰 원성을 하실 거예요 그 놈의 유농식이 죽어야 끝나지 저한테 저주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배우셔야 시간 날 때마다 열어놓고 배우시라는 거죠 계속 경험해 보고 느껴보고 그런 게 부족한 사람들이 민중이 개돼지네 라는 말이 하는 건 이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커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거고요 또 본인이 나서서 이해하려고 안 했겠죠 보살도에 반대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보살도로 가면 반대로 가죠 민중이 나의 또 다른 모습들이에요 나의 또 다른 가족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편해도 다른 가족이 지금 굶고 있다면 여러분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출세해도 또 다른 가족이 지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직업을 잃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가족이 그렇다면 다른 중생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에 어떤 중생이 지금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굶어죓기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이게 괜찮으실 수 있나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죠 우리 역량이 안되니까 지금 못하는 거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 정도라도 감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여유 있을 때 역량 되는 만큼 조금씩 다른 중생도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혼자 살아도 수행 끝내주게 할 수 있어요 TV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 글 읽고 공감해 보고 TV 보고 하시면요 유튜브 뒤적이시면 어마어마한 경험을 닦을 수 있어요 자 다 마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직접 해본다고 꼭 해본 게 아니에요 TV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 카르마가 생겨요 강도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 마음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하시고 나서 돌아가면 기억도 잘 안 나요 TV 본 거랑 여러분 실제로 한 거랑 나중에 보면 막 섞여요 꿈 꾼 거랑 그게 꿈이었는지 실제로 했는지 모르시는 것도 많을걸요 생생한 꿈을 꾸시면요 나중에 그 일이 있었는지 자 보세요 나중에 꿈도 아니에요 하려고 생각한 것도 나중에 꼭 했는지 아는지 몰라요 왜 다 마음으로 하는 거라 강도만 차이가 있지 이게 비슷해요 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를 써서 한 것도 제 마음으로 한 거고요 그냥 마음으로 상상만 한 것도 마음으로 한 거고 책 읽고 다른 사람의 동영상 보고 간접 체험 한 것도 마음으로 한 거예요 마음으로 별거 다 느끼고 해봤어요 그게 그게 비슷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통합니다 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세계 세계니까 일이니까 그래서 혼자서 하니까 명상 못 한다 육바람 못 당다 그런 거 없습니다 TV 켜놓고 나오는 사련들 한번 이해해보고 답도 혼자 조언해주고 해보세요 별의별 사연 다 나오죠 요즘 TV도 점점 일상으로 들어가죠 예전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멋진 거 보여주다가 지금 뭐해요 연예인들 애 키우죠 밭일하러 다니죠 연예인들이 일상화되고 또 일상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일상의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해주죠 보고 계신 거 자체도 그냥 보지 마시고 육바람일의 마음을 깨워서 보시면 그 자체가 다 원래 명상하고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럼 예전에 성자들은 명상에 들어서 중생교의 마음을 다 이해했다 뭔 말이죠 예전에 성자들은요 명상에 들어가서 TV 신나게 보신 거예요 VR VR 끼고 온갖 중생의 세계 다 들어가 본 거예요 지옥 들어가 보고 올려다 보고 VR 끼면 진짜로 내려다 보고 올려다 보면 다 실감 납니다 제가 그 자각몽 꿀 때 느꼈던 걸 똑같던데요 VR 끼고 보니까 느낌이 똑같아요 다 마음이 겪는 일이에요 그것 또한 VR로 겪거나 유체 이탈에서 겪거나 지금 여러분 저 보고 계신 것도 명상 중에 보나 이렇게 눈 뜨고 보나 다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명상 중에 신통한 거 나올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뵈는 거나 잘 지금 눈에 뵈는 눈에 들어오고 오감에 들어온 거나 잘 섭렵하세요 이것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정보가 처리 안 되는 분이 명상 중에 센 거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거는 그건 처리하실 것 같으세요 못해요 지금 이거랑 명상 차이도 구분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현상이라니까요 다 참나의 작용이에요 똑같이 저는 아예 나중에 공부하다가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그 말이 너무 자명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명상에서 신통한 거 볼 생각도 아예 안 하고 눈에 뵈는 거 잘하자는 생각을 눈에 뵈는 거여가지고 양심으로 수작하자 이게 지금 명상 중에 보는 거나 꿈속에 보는 거나 생시에 보는 거 다 똑같아요 마음으로 하는 건 다 같은 카르마를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미세하게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다 같은 일이에요 그걸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십지보살 가면 그런 게 다 사정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체 중생의 삶만 아는 게 아니라 일체 부처님께서 모두 현전한다 늘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늘 지녀 속에서 참나 속에서 머무는 삶매도 얻는다 늘 부처님이 눈앞에 있다 이런 삶매를 얻었다 하는 이 양반은 뭐죠 자나깨나 늘 참나랑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삶매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본연 삶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백만 아승지의 삶매가 모두 앞에 나타난다 모든 삶매를 다 얻는다고 했잖아요 십지보살은 그런 삶매를 얻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판타지한 십지보살 등극식이 나옵니다 미리 읽어보시면 재밌고요 그 직전에 자 지금 십지보살이 어마어마한 공덕과 지혜를 쌓고 삶매로 지금 그걸 모두 녹여냈어요 마지막 지금 삶매기가 왜 나왔냐면 궁극의 삶매에 들어갔을 때 십지보살 등극식이 펼쳐져요 그 최고의 삶매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미 공덕과 지혜를 다 쌓았고 열애급이 됐는데 그때 원래 모든 수행은 마무리는 삶매로 해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모든 공덕 자 보시, 지게, 인욕, 정진을 다 깠죠 선정으로 녹여낸 다음에 반야를 얻습니다 육바람일 순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공덕을 많이 쌓은 게 있죠 근데 불순물들이 있어요 마지막 삶매에 들어가서 참나가 하나 돼 있으면서 모든 불순물들이 녹아요 그 다음에 궁극에 이제 지금 삶매에 들어가는 거는 구름을 완전히 걷어버린 격이 되면 반야바람일은 태양이 쫙 비춥니다 거기 그래서 깨끗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마지막 열애가 되는 지혜를 얻기 전에 할 일은 삶매예요 그래서 지금 삶매를 그 모든 삶매의 달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보세요 포살은 이런 일체의 삶매에 들어가고 나오며 모두 좋은 솜씨를 얻으며 또한 일체의 삶매의 차별상을 잘 깨닫는다 온갖 다양한 삶매의 그 맛을 다 안다 그런데 보세요 참나는 원래 삶매입니다 이게 본연 삶매예요 부처님은 항상 현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이메일에 이게 본연 삶매고 애고가 얼마나 이런 본연 삶매와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천차만매를 삶매를 얻어요 그건 애고의 차이입니다 애고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참나의 그 삶매를 누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느껴지는 거지 참나 자체는 여여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 부처님이 모두 현존하는 삶매라는 건 그 본연의 삶매를 말하는 거고요 그 삶매를 얻었다는 걸 이 본연의 삶매에 충실하는 거죠 이제 다양한 삶매를 다 알고 마지막에 모든 걸 내려놓고 본연의 삶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최후의 삶매 금강삶매에 해당됩니다 금강삶매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일체의 지혜가 뛰어난 열외의 직책을 받은 지혜의 삶매라고 해요 그 삶매를 최후의 삶매가 초기 불교부터 금강삶매라고 해요 석가모님께서 모든 수행을 다 닫고 초기 불교에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부파불교에서 이렇게 정리돼요 금강삶매라고 해요 석가모님께서 마지막에 금강유정이라고도 하고 금강삶매 다이아같이 다이아같은 삶매 그리고 금강이라는 게 원래 금강저를 나타내거든요 다이아만이 아니라 금강 그러면 금강저예요 벼락치는 무기 인드라신의 무기 그래서 벼락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금강반야바람일경 그러면 다이아같다는 건 오히려 부차적인 뜻이고 원뜻은 금강저예요 그 비지랑가 그게 벼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이아를 의미도 하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로 풀기도가 많이 하는데 다이아같이 단단해서 못 끊는 게 없다 하는 의미에서 다이아로도 하는데 원래 본 의미는 인드라신의 금강저라고 하는 벼락치는 무기를 의미해요 벼락을 의미해요 인드라신이 치는 벼락은요 어떤 마구니도 다 박살내버립니다 어떤 마장도 그래서 그 비슷하죠 의미가 그래서 다이아로도 풀고 벼락으로도 풉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벼락경이라고 푸는 분도 계시잖아요 벼락경 벼락이 더 와닿기도 하죠 지금 금강산매라는 거는 그런 벼락으로 완전히 말을 다 끊어버린 산매 온갖 번뇌는 다 작살내버린 산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다이아같은 그런 힘으로 모든 번뇌를 끊어버린 산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금강산매 마지막에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파불교 때는 확실히 정립이 돼요 금강유정에 들어간 다음에 얻는 지혜가 무상정등정각을 얻으세요 최고의 깨달음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 얻기 전에는 반드시 금강산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불교의 기본 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원경에서도 마지막 최후의 산매 지금 금강산매라고 말을 안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산매 이름을 금강산매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렀죠 화원경에서는 일체의 지혜를 얻어서 열애의 직책을 받는 산매 그 산매에 들면 열애가 되는 산매 그 산매라고 부른 거예요 능가경 같은 경우는 금강산매를 통해 십지에서는 그걸 못 얻고 십지를 이미 이룬 뒤에 금강산매에 들어가지고 십이지 부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능가경이나 유식학이나 이런 이론들은 대승기 신론을 얘기하고요 화원경은 십지가 될 때 금강산매에 들어가서 십지로서 정식으로 십지 부살이 되면서 관정을 받아요 그래서 구지에서 십지 되는 과정입니다 구지 부살이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십지 관정이가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십지 부살이 되면 이미 관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지가 십지 될 때의 모습입니다 구지가 십지 될 때 구지가 끝내주는 산매에 다 들어간 다음에 정식으로 십지가 될 때 이제 관정이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관정이가 되는 게 열외의 직책을 받은 자리고 거기는 그 자리가 십지 부살이다 그래서 그 앞에 얘기는 이제 정식 십지 부살이 아니라 십지 부살 정도 될 십지 부살 자격을 정식으로 받을 정도로 공부한 보살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십지 부살은 그러니까 그 보살 마하살이 열 가지 이런 닦음을 잘 닦으면 이제 관정이 열외의 직책을 받게 된다 이렇게 첫 문단에서 얘기했었죠 두 번째도 그런 그 정도 보살은 그런 십지의 경지에 이른 보살은 이런 산매를 잘 드는데 마지막 최후의 산매 때 십지 공식으로 십지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이제 그 십지 십지 보살 말이 애매하네요 십지 보살이 이제 관정식을 정식으로 받는 정식으로 등극을 하기 전인 거죠 그 십지 보살이 제대로 된 십지 보살로서 등극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제 아주 판타지합니다 우주에 모든 보살들이 와서 찬양해 주고 구지 보살들이 다 와서 축복해 주고 온 우주에 십지 보살들이 다 와서 가슴에서 막 빛을 쏴 주고 그럼 그 빛이 또 그 보살 가슴으로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온 우주에 부처들이 다 와가지고 원래 비로자나불밖에 없죠 사실은 다양한 모습의 부처를 묘사하니까 다양한 모습의 부처들이 와서 정수리에서 빛을 쏴서 정수리에 쏴주면 그것 다 하면 온 우주가 그때만큼은 지옥도 밝아지고 온 우주가 지옥, 축생, 아기가 다 행복해지면서 십지 보살에 등극을 합니다 근데 그 등극을 하셨는지 좀 지나면 다시 흐려지는지 왜 우주는 다시 다 흐리잖아요 그래서 좀 판타지하게 빛이 좀 그날 오늘은 건빵 두 개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묘사는 그렇게 멋지게 묘사해 놨어요 중생이 그때 밝아져서 끝났으면 지금 십지 보산 한 명만 나왔어도 온 우주는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은 특별히 빵 두 개 뭐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만큼은 아무튼 원래 임금이 등극하면 죄인들 사면해주고 하듯이 그때만큼은 지옥까지도 고통, 오늘은 고통 면제 오늘은 처벌 없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밝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온 우주의 왕이 등극해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십지 보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화음경이 거는 그 기대나 그런 묘사하는 그런 모습이 온 우주의 진정한 어떤 주제자가 등극한다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게 불교에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귀찮아도 일일이 번역했어요 산스크리토본, 번역본하고 기존 한역본 다 참고해 가면서 한역본들이 묘사하는 게 많이 좀 어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재성 박사님이 잘 해 놓으셨어요 산스크리토본을 번역을 다 해주셔서 그거랑 맞춰가면서 제가 한역을 가지고 풀어보면 그 상황이 참 실감나게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풀어가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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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